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리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 작업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레슨 해드리고 있습니다 왕눈이 표정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노력해서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정이나 박자에 감각이 없으신 거기 때문에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부르고 박자 맞축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외워주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만들어야 해 하고 지령을 주면 그때 이렇게 영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추에는 바이오로도 계속 작사 작곡해서 음원을 내고 싶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쪽으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하려고 계획 쪽에 있습니다 가정집 분위기가 나는 코지 스튜디오가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커버곡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엄청 화사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커버곡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모든 음원 사이트에 리오를 검색하시면 제가 불렀던 노래들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몽트리 스튜디오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